네, 안녕하세요. 트윈쇼티브윈쇼입니다. 오늘 먹방 할 잔인데요. 네, 14회입니다. 네, 바로 여문들이 그 맛 아시는가요? 네, 바로 그 맛입니다. 바로 봉탕! 아, 배열탕이 아니고 그 여문들이 아시는 요거입니다. 요거예요, 요거.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제가 한 번 먹어도 되겠습니다. 어우, 맛있다. 곰탕은 소금에 넣어서 간 좀 봐야 돼요. 양념치즈 잘 먹는데 이거 잘 먹는데 반 정도 해, 이거에요, 일단 아이고, 괜찮네! 맛있네 맛있네 아 컵라면 먹방 일단 사면라면 할게요 아 이거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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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eadly 생선 ave저 из sorry 팀 iona Zero 맛있다 아 웬일에 아침 반성 왔냐고요? 오빠는 일부도 좀 해야죠? 아우 다 먹었습니다 어쨌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안되고요 네 다음 먹방은 삼일날 먹방입니다 그럼 안녕